언니 여기가 호수 캠핑하러 온대 거긴데 여기 보여줄라고 아침이야 근데 여기 모기 많다 어제도 많더니 오늘 아침에도 모기가 난리를 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여기 좋아 바위가 많으니까 보통 호수물 같은 거는 보면 진흙이 형성되어 있잖아 흙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그래서 지저분하던데 이쪽 했더니 우리가 캠핑한 데는 바위가 많으니까 물에 들어가도 진흙은 없더라고 좋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생기고 아 저기 피싱하는 아저씨들도 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건 나고 어 이런네 저기 캠핑하는 사람들은 많아 저 멀리에 보면은 캠핑하는 사람들 저기에 있지 그리고 이쪽으로 또 가보면 아호 화장실 지금도 모기한테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캠핑 저기 저거 어디있어 아 내 손가락이 안보이네 저기 캠핑카 뒤에 캠핑하고 있어 나는 차 안에서 짰고 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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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